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남미세의 한 종류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정상은 아니라는 것.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친구네 한편이 완전히 개쩌라요. 그래서 정말 보고싶어 미치겠는데 아니 남도 아니고 나랑 절친이라고 하는 이냐니 죽어도 지 남편을 안 보여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제. 절친이 남편을 안 보여줍니다. 딱 한 번 보여줬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절친이 지 남편을 죽어도 안 보여줘요. 아니 우리가 그냥 평범한 친구도 아니고 절친인데 말이죠. 절친. 절대 친구. 아니 아예 아싸리 차라리 아예 안 보여준 거면 또 몰라. 그러면 커플 모임을 한다거나. 아내 친구들 만나는 걸 많이 불편해 하겠구나.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혹은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 사람인가 보구나. 이러고 말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미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고요. 4년 전에 딱 한 번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기로 끝이야. 근데 이거는요. 얘 남편이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랄까. 이 친구가 지 남편을 일부러 안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요. 그때 당시 말실수한 거 없었고 또 제가 봤을 때 얘 남편 성격도 되게 밝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는 잘만 보이면서 딱 저한테만 만남을 거부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른 친구들 부부하고는 본다라는 것 같습니다. 집들이도 저희 남편이랑 같이 우리 넷이 하자 했더니 그냥 저랑 둘이서만 하고 싶다. 이딴 소리하고. 또 얘 남편 직업이 미술과 관련된 쪽이고요. 저도 그쪽에 크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야 그림 프로그램 좀 니네 집에서 잠깐 배우고 싶어. 이렇게 말했더니 얘가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또 가끔이지만 제가 이 친구네 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연락을 해요. 야 꽁꽁아 나 지금 지나가는 중인데 커피 한 잔 살 테니까 네 남편도 같이 데리고 나와. 이랬더니 자기 혼자 나와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도 말이죠. 게다가 앞으로 출산하면 나 니네 집에서 좀 놀아야겠다. 이러면서 은근슬쩍 떠봤더니 남편이 없을 때만 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네요. 기가 막혀. 도대체 이건 뭡니까? 혹시 이 친구는 제가 창피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 물론 친구 남편이니까 굳이 서로 인사 나누거나 그러고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제 말은요. 아예 차라리 단 한 번도 안 만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오래된 친한 친구라도 결혼식 외에는 남편 얼굴 모르는 친구들 많은 법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인사하고 그 이후로 계속 피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러다 보니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이 친구가 왜 이러는 건지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뒤에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근데 잠깐만. 친구 남편이 도대체 왜 그렇게 보고 싶은 건데요. 나는 지금 쓴 이 친구가 아니라 니가 더 이해가 안 돼. 그냥 계속 아니 평생 친구랑만 친구로 지내요. 쓸데없이 남의 남편까지 포함시키려 하지 말고. 뭐야? 2번. 얘 남편 직업이 미술과 관련된 쪽이고 저도 크게 관심이 있어서 그림 프로그램을 좀 너네 집에서 잠깐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이거 뭐요? 어? 너? 정말 말 실수 안 한 거 확실하냐? 끌 끌 끌 끌 끌 끌 3번. 야 별 내용 없는 이 짧은 글만 읽어도 니 친구가 왜 그러는지 바로 감이 오는구만. 야 미칠 거면 좀 곱게 미치든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4번. 저기요. 이걸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니가 자꾸 지금 남의 남편한테 쳐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리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지 감도 안 한다. 5번. 피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지. 아니 근데 남의 남편을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만나봤자 불편하기만 할걸. 어? 아 진짜 모르겠네. 어? 6번. 아니 저기요. 남의 남편을 반드시 만나야 될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 저는 20년 된 절친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친구 남편은 딱히 얼굴 볼 리는 없던데요? 왔다 갔다 보면 인사하는 정도랄까? 이렇게 아득바득 꼭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친구가 안 보여준다고 따지고 그 전에 굳이 만나야 될 이유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얼굴도 알고 있는데 그런 친구 남편을 이렇게 글까지 써가면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뭐냐고. 말해보라고. 7번. 아니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내인 그 친구가 안 보여주는 거라면 그냥 아가리 닥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야지. 이 랄지까지 해들면서 꼭 만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어? 그리고 너 지금 이러고 있는 건 네 남편을 알고 있냐? 그 참 이상하다. 이유가 뭐지? 8번. 친구 남편이 쓴 이를 이쁘다고 칭찬이라도 했나봐요. 님 친구 질투심 쪄는 것 같은데 그냥 멀리하세요. 이런 댓글을 원했지만 현실은 개 시웅창이지. 9번. 보니까 이 쓴이 개 오지게 엉겨붙는 스타일인가 보니. 대충 글만 읽어도 짜증나는데. 야 그 친구 뭐야 보살이야? 헐. 천년 팔자 타고나는 거라 하더니 꼭 이렇게 티를 내요. 아휴 추하다 추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쓴이도 많이 어지러워요. 원지. 아니 그러면 저도 환승한 여자인가요? 요즘에 유명 연예인 환승기사가 자꾸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는데 보기 싫어도 자꾸 눈에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요. 해서 그냥 이참에 저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 글 써봅니다. 최근 유명한 기사죠. 참고로 저는 30대 기원녀예요. 본문은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승체 쓰겠습니다. 옛날 전 남친이랑 5년 동안 연애했어요. 그런데 안거리가 되면서 자주 다퉜고 또 다툰 후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하루는 정말 크게 싸우고 아예 3개월 동안 연락을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러다 제가 먼저 연락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거였고 전 남친도 그래 제발 연락 금지. 이렇게 답을 했죠. 그런 뒤에 저한테는 새로운 썸남이 생겼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은 공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나한테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전 남친이 엄청나게 붕괴. 복수심에 불탔나 봐. 가까운 지인과 친구들에게 제가 환승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제가 이 사람과 결혼까지 하니까 저를 완전 개파렴치한 환승료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결과 전 남친 쪽에 가까웠던 지인들은 이 말을 믿고 저더러 배신자나 욕하면서 제 결혼식에 참석도 안 했어요. 아니 님들이 생각해도 제가 5년 사귄 남친 버리고 환승 배신한 여자로 보이나요? 어? 댓글 1번 각자 갈 길 가자. 제발 연락 금지. 이거는 확실한 끝맺음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꽁꽁이 걔 상황이랑은 완전 다른 케이스지. 미친 거 아뇨? 있으니 걔 멍청한 거 같아요. 2번 아줌마 연애 따위 아무도 안 궁금해요. 3번 아니 저기요. 누가 보면 쓴이 유명 연예인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바 좀 짝짝하세요. 아니 지금 이게 그 연예인이랑 비슷한 상황도 아닌데 제목 왜 이따위야? 뭔 저도? 인가? 어? 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5번 아이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옛날에 헤어진 전 남친 생각에 연예인 기사에 급흥분하고 이런 글을 올릴까 하는 애잔함이 드네. 결혼했잖아. 어쩌겠어. 그냥 살아요. 공개 연예일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누가 보면 완전 잘나가는 탑스타 커플이라도 되는 줄 알겠네. 아니 왜 이왕이면 기자회견도 한 번 때리지 그래. 어? 7번 쓴이 환승냐 맞네. 이유 바로 이거야. 첫 번째 연예인 기사를 보다 스스로 찔려서 글을 올렸고 전 남친과 헤어졌다가 아니라 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전 남친과 같이 아는 지인들이 글쓴이 편 아무도 안 들어주고 그러니 결론이 뭐다? 너는 환승냐다. 8번 이거 보니까 갑자기 전 남친 그 미친놈이 생각나요. 한 2년 만나다가 엄청 크게 싸웠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됐어. 그 생각 너 혼자 많이 해라. 나는 오늘부로 끝이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제가 새로운 연애를 하는데 이 그지같은 놈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난장을 까는 거야. 뭐라더라? 자기는 그저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 헤어진 게 아니라? 이런 미친 소리를 짓거렸다고. 아니 그럼 뭐? 나도 환승이야? 9번 아니 각자 갈 길 가자. 연락 금지라고 했다면서요. 이거는 지금 연예인 꽁꽁이랑 케이스가 완전 다른데. 저도 환승인 건가요? 이러고 앉았네. 님 혹시 뭐 경계선 진흥장애 그런 거 아니세요? 있으니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니들은 각자 갈 길 가자. 연락하지 마. 이러고 꽁꽁이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건데 이 차이가 뭔지 모르냐? 사실 저는 그 연예인 기사 안 봤어요.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판 돌아다니면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뭔지는 알겠네요. 거기는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갖자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새로운 연예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안 봤어요. 이 댓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다 치고 그런데 쓴이는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연락하지 마. 제발 금지. 이러면 끝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사연. 야 저거는 진짜 모르겠다. 남편이 엄청 잘생겼나? 왜 그렇게 보고 싶어하지? 모르겠어요. 어지러워 어지러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